그러니까 송영길을 나중에 얘기하고 5시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여기서 아주 참신한 비유를 하나 했어요. 송영길 묵비권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1870년대 영국에서 죄수들을 거기서 그때는 사람들은 일단 가둔 다음에 괴롭혀가지고 자백을 받아냈거든. 걔네도 거의 자백률 100%예요 100% 왜냐하면 안 그러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힘없고 좀 힘없고 죄도 안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묵비권을 만든 거야. 1870년대. 그 당시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뭐 괜히 지나가도 흑인들이 주로 이제 성폭행으로 네가 했다. 사실 딴 놈이 했는 백인이 했는데 흑인들 나 너 이리 와 너 뭐 했어. 뭐 그러면 막 너 아니야 막 때려갖고. 그렇죠. 자백받아내고. 자백을 받아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뭐 당황하면은 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묵비권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권력자 좌파의 거두. 그러니까. 성형균이 진짜 머리도 진짜 크잖아. 그런데 좌파의 이런 거두들이 그러니까 검찰하고 맞짱 뜨고 판사도 우습게 하는 놈들이 그리고 죄를 또 지은 애들이야. 그렇죠. 그런 애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준 권력을 진해가 뺏어 쓰는 거고 이걸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이번에 그 LG가 29년 만에 우승한 거 아세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시리즈 29년 만에 우승했는데 그래서 29%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할인. 파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메타 매진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막 29%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SK 회장이 서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이재혁 회장이 서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니네 좀 너무하지 않니 이 나쁜 놈도 니네 왜 할인해서 사냐 이 나쁜 놈 이렇게 하겠지. 대기업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 29% 자기도 할인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열 받잖아. 그렇죠. 돈도 많으면 니네들 써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성형균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 멋진 비유가 너무 멋져 가지고 이게 좀 비유가 확산될 줄 알았는데. 비유가 약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교수님. 오늘 방송은요. 오늘 방송은요. 가죄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어쨌거나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법적 조치를 대한민국의 가장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길이 같은 애들이. 새촌년 nhk나 갈 그런 애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일반 권리를 갖다가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번에 재판 받으러 가 가지고 백현동 거짓말인 거 거짓말이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 맞아 맞아. 그걸로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감에서 위증을 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죠.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이 국감에서 한 말을 가지고 해임된다든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경우 국감에서 증인 나와서 올바른 말을 했는데 자기한테 불리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해임해버려. 이런 식의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위증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이 발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나 이런 데 증인으로 불렀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범죄함위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경기도 공무원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증언을 한 것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폭로하게 되면 마치 내부 폭로자인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위증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제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외에 추가적인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외라고 하는 말은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 건 맞는데 그거 외에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행정적인 어떤 처벌. 내가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거는 받지 못하게끔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권력자에 대해서 증언했었을 때 내가 증언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호받는 상황에서 증언을 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변호인 측에서 말도 안 되게 이거 봐봐라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냐. 전혀 상관없는 거를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거짓말에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한 거죠. 와 지금 보시면 전달력 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추럴 본 유튜버야 진짜. 교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원래 하셨던 말씀을 그냥 정리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위증이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 말했다고 해도 권력자들은 그걸 뒤집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해임 처분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는 거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를 이재명이가 야 이거 봐봐라 거짓말을 해도 불이익 안 줘야 되는 거잖아. 이따위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뭐 말입니까. 여러분 조국이 한 달 좀 남짓하고 33일 만인가 이제 법무장관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만뒀냐 하니까 이제 뭐 주진우 같은 그런 이상한 애는 뭐 정경심이 뇌정현이라서 그렇다. 존재하지 않는 뇌정현. 그 핑계를 댔는데 뭐 그것 때문에 조국이 걱정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조국은 뇌정현 아니라 뇌정현 할아버지라. 나는 그거 계속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10월 달에 국감 있거든. 국감에서 한 얘기는 이것이 다 이제 위증하면 끝장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임한 거지. 그래서 사임한 거지.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아우 나 진짜. 야 근데 조국도 이재명 보면 기가 찰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뭐 위증해놓고 이재명 저렇게 우길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국 여러분 조국도 우리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조국도 그렇게 SNS로. 조국은요. 말과 SNS로 정말 많은 말을 남들보다 한 두 배 정도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인간이 검찰 조사가 19시간인가를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리고 형끼리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소연하더니 가가지고 한 마디도 안 하고 검찰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면 이 난리를 또 치고 있잖아요. 아이고.